둘, 셋, 앙셈, 맘마, 맘마, 앙무 안녕하세요, 마바모입니다 저희가 또 왔어요 뒤에가 검은 배경이라 머리가 잘 안 보인다 얼굴만 보이면 되지 자, 이거를 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제 아니야 우리 어제 아닌데? 엊그저께 아니야? 아, 엊그제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아, 그런 느낌 엊그제 뭐했나 싶어 엊그제 저희가 팬미팅 연습한다고 연습실에서 이렇게 찾아왔었는데 오늘도 오늘도 저희가 또 연습을 하느라 이렇게 또 모여봤어요, 그쵸? 근데 이거 댓글 이렇게 확인되나? 아, 아니 댓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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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이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아, 꺼놨어 주시와요 진짜 우리 머리 없는 사람들 같네요 어, 머리가 저희 머리 있어요 자, 이제 확인할게요 네 오, 헬로 언니 뭐야 뭐야 그저 빛밖에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 몇 시죠? 지금요? 지금이 지금이 5시 5시 17분 아, 5시 17분인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냥 막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지금 거의 2만 5천분이 시청하고 계세요 이렇게 갑자기 왔는데도 그리고 하트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40만이 돌파했습니다 지금 40만이 돌파했습니다 아니요 이거 솔라시도 같애 언니 솔라시도 금지 응, 금지 그톤 금지 오케이 자 자, 여러분 자, 오늘 오늘 근황 오늘 근황 한 번씩 얘기해주세요 네, 오늘의 TMI 자, 오늘의 TMI부터 갈게요 네, 오늘의 TMI OT 방금 바나나 주스 먹었어요 오우 진짜 TMI네 저는 오늘 용키를 혼냈어요 왜요? 오줌을 컴퓨터 밑에 선...하이에 났 стороны 거기다가, 거기다가 굳어서 용키가 뭐래요? 용키 자요? 응 용구요 모르기엇어? 용annie 키무룩? 키무룩 오늘 꼬모가 꾹꾹이 했어요 아 이런거? 소파에다가 아 그게 뭐야? 기분좋을때 꾹꾹이 왜? 기분좋아서 여기도 한적있어요 기분좋아서 좋으니까 오늘 굳이 좋았던 이유가 있나요? 어때요?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꼬모가 좋았던 이유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대화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혜진님은? 저는 치토스를 먹었습니다 아 그런식 치토스 어떤 맛 드셨죠? 매콤한 맛이요 제 최애에요 어 매콤 과자중에 치토스 매콤한 맛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 얘기가 이어지지가 않네 이게 치토스 말고 최애 과자 너 약간 감자류 좋아하잖아 포카치 마니언 호와 호와 포카치 마니언 손을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우아 저희가 오늘의 또 TMI를 했는데 그러면 또 무무들이 항상 궁금해하는게 있어요 무엇? 한번 볼게요 뭐야 항상 궁금한게 있다면서요 항상 궁금한게 있다면서요 일단 항공이래 항상 궁금해하는게 첫번째가 TMI야 아 그거 했고 윙크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진짜 무슨 또 꼭받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또 그리고 보고싶어 저희도 보고싶어요 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왜요? 자 우리 요즘에 요즘에 나의 최애의 물건 아 물건 갑자기 애착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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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얘기해볼게요 혜진이부터 생각해봐야돼 아 오케이 별이부터 나도 생각해봐 혜진이 안경 애착템 어디있어요 지금 집에 집에서만 애착기가요 어 도수있는 그때 우리 한참 얘기했었잖아 안경 맞췄어 어 맞췄어 아 아 그때 그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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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의 그 때 많이 했잖아 우리만의 대화 나눴던 거 안경 애착템이 안경인데 일단 지금은 없는 언니는 뭐예요? 네 언니는 뭔데요 저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음 언니가 요즘 느끼병에 걸렸어 아 저는 애착템 애착템 아 애착템 있는데 왜요?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저는 그 귓속말로 한 번 아 그럼 솔로수도에선 얘기하려고요 아 아 우와 그 요즘에 저는 속옷이 사각으로 된 아 네모 팬티? 네 네모로 된 아 아니 그거 처음엔 싫다고 싫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사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맞아 바른 아니 근데 언니 약간 남이 입는 것도 좋아하더라 아니 내가 그때 언니가 이제 네모 팬티 영업을 해서 나도 샀어 샀어 그때 뭐 스케줄이 있어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내가 이제 네모 팬티를 입고 있었다 근데 언니가 그거 보고 막 너 엄청 깨드렉거리면서 아 너도 샀어 샀어 아 편하지 편하지 이렇게 해서 오 편해 좋아요 진짜 귀엽네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요즘에 또 그게 많이 나와서 시중에 사람들이 또 편해요 네 편하고 그리고 뭔가 좋아요 맞아 아 그리고 여기에 용서언니 곧 생일이잖아요 라고 아 네네네 오늘 10 21일이죠 응 네 3일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오늘 며칠이죠? 19일 어? 이틀 전? 이틀 전이네 네 와 이틀 전 그러면 팬미팅도 이틀 전 맞아요 그쵸 언니 생일날 하네 네 오 특별한 날 특별한 날 나도 몰랐는데 몰카하자 몰카? 오 이렇게 대놓고 그래 한번 해보자 저희가 진짜 뭐 서프라이즈 하려고 뭐 그런건 아니지만 원래는 저희가 이게 팬미팅이 계속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언제 할지 언제 할지 하다가 원래는 이제 저번 달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딱 이번 달로 하니까 언니 생일밖에 시간이 저희가 또 안 돼서 딱 됐는데 어떤 기분이신가? 요 요 어떤 기분이냐는 건가요? 네 어 이야기가 오케이 어 별 사실은 막 생일이라고 뭔가 되게 특별하게 막 어머 어떡해 어떡해 막 3일 2일 이러진 않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죠 그날 그날 괜히 막 울지 말고 아 울지 말아라 진짜 울음 금지 아 여러분한테도 할게요 울음 금지에요 울음 금지 금지령 내립니다 네 뚝딱 뚝딱 아 이게 더 길었으면 좋았을텐데 난 이걸 세워놓고 싶어 그치 나도 아 지금 답답시려 문별씨 모자 좀 제발 그만 보여주세요 고개를 한번 숙이니까 아 이거 홍보하는 건데 아 이렇게 세워놓을 수 없네 아 이렇게 아 못 세워놓네 응 이거 못 털어? 이거 필 수 있는 거잖아 뭐야 아이고 이 사람들 기다려보세요 뭐야 이런 반전이 아이고 이 사람 언니 이 위에다 올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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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위에 올리잖아 아니 이 위에 올리잖아 아 지금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걸 낮추면 되잖아 아유 역시 올리오가 퍼 지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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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속이 시원해라 아유 속이 시원해라 이렇게 하고 자세가 이렇게 의자를 약간 증명사진 좀 뒤로 갈까요 이렇게? 네네 살짝 올리고 오오오오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세가 약간 이게 좀 지그재그로 앉을까봐 아니 됐어요 이 정도 됐어요 이거 하신 날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애들 글로를 올라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니 그거 저 신나고 맨 하하하하 우와 이 노래를 모른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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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언니들 기다렸어요 설레요 아니 근데 두 분 애착댐 얘기 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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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추천해줄거였어 알아봐줄봐요 하도 추천을 많이 해줘 네모팬티 아니고 아니다 이건 말하면 안되겠다 그건 내 딸으로 얘기해줘 심순바지 너 그거 금지제 심순바지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싶다 누가 어디갔다 버려 나는 나는 신발 원래 신발을 좋아하는데 신발을 조금씩 하나씩 더 사고있는거지 조금씩 하나씩 오늘도 그런식 방금 뚝소리나셨거든요 어렵게 보여주셨는데 뚝소리나는것까지 어제는 저희 애착댐이 이렇구요 또 해야돼 태용 한번만 해주세요 태용 태용 피인언니 옷정보들만 알려주세요 나 이거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냥 보다 산거여가지고 여기 이름있지않고 이렇게 아니 우리가 이걸 해줘야 너 옷을 뭔지 우리가 얘기해줘야지 뒤에 상호표가 있는거야 영어야? 영어가 이만해 너가 이만해 그래서 둘다 침묵한거야 아니아니야 이거거든요 캡처하세요 약간 그런식 둘이 동시에 눈만 깜짝 놀랐네 그리고 막 목을 막을 아 자 이제 저희가 진짜 팬미팅 이틀 남았어요 팬미팅에서 스포하나 아 얘가 했어 너무 심하게 했어 무슨소리야 내가 언제 또 스포를 하나 하자면 또 스포를 하나 하자면 그래 그러면 이분은 누가 스포할래 너 안돼 안돼 아니 한번 기회치자 그래 그래 나 자신있어 어 그게 뭐야 그거 우리도 모르겠지 야 와 왜 말하라고라면 안했다 그게 뭐야 아 아 아 이거 스포하자 아 아 이거 오케이 오 괜찮지 괜찮은 스포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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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같은 걸 야우 같은 걸 아 왜 그렇게 웃어 야우다 야우 야우 저 이번 컨셉이 여우 거든요 맞잖아 맞지 맞지 자 설렜데요 아 아 팬미팅 보면은 더 설레시겠는데 언니 근데 요즘 저 왜 그러는 거야? 원래 궁금해가지고 진짜 나도 궁금해 심지어 언니 브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요즘 최애 음식이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최애 음식 저부터 할게요 커피 커피 받고 커피 받고 김치 갈게요 요즘이 아니라 매일 항상이잖아 그렇긴 한데 요즘 에이벌이템에 있어요 제가 컬리에 미처 살거든요 컬리에 막창을 파는 게 있어요 나 뭔지 아는 거 같아 대구 막창이야? 알아 대구 생막창 생막창은 아니야 무년되어 있는 건데 에어프라이기에 15분을 에어프라이기에 15분을 돌리면 미처 그 소스랑 같이 먹으면서 미처 알지 그 된장 소스 같은 거 오 알 색깔 뭐지? 몰라도 돼 아 아는구나 그거 유명하잖아 아 진짜? 다들 미처 컬러 아닌가? 어 너무 TMI였다 TMI였어 심했어 어쨌든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언니는요? 저는 요즘 막 프로틴 이런 거 말고 너무 또 요즘 운동으로 언니 운동 연관 내는 거 금지 곧 그거 할 거잖아 그거 나갈 거잖아 광배근이 여기 근육이 막 역삼각형 됐어? 응 역삼각형 됐어? 어 예 그걸 연습해 그 포즈? 아 그 포즈? 한번 보여줘요 이거 벗어야 돼요 아 그 포즈만 포즈만 포즈만이라도 오 뭐야 언니 여기 날개가 생겼어요 언니 저는 닭가슴살 아 아 아 이랑 고구마 아 더 맛있는 거야 그거에 내가 어제 어제 짜장면을 시켜먹었어 밤에 거기에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넣어서 먹을까 와 진짜 와 그라데이션 기쁨이네 진짜 맛있어 오 몸이 엄청 커 보인다고 합니다 자 하나 지금 문의가 들었어요 마마무 분들 좀 뒤로 가주시면 안 되나요? 왜? 너무 예뻐서 나는 댓글이 그거 언니가 쓴 거 아니야? 아 뭐야 뭐야 나는 댓글이 있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뒤로 갈게요 어 저기 끝에 가면 웃기겠네 얼굴 이만하게 내쉬어 저 끝으로 가볼까? 한번 해보자 단서 앉아보자 여기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 비어봤어요 아이고 이러면 이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가 저희 이제 공연장 이에요 네 저희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드립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와 울 수 있어 아우 목소리 들려? 목소리 들려?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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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야 다시야 아 그래 이번에 또 너무 앞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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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너무 멀돼요 빨리 오세요 옆으로 더 오세요 얼굴이 안 보이대요 안 보이대요 안 보이대요 들리긴 하시나봐요 우리가 저기 멀리 얘기해도 어 언니 오늘은 내 생일인데 친구 중에 아무도 날 기억하고 축하해주지 않았대 어 언니 우리가 축하송 한번 불러드릴까요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니 미니 너무 과몰입하졌네 이름을 불러줘야지 너무 넘어갔어요 여기다 쳤다 쳤다 버블 어디? 영어인가요? 버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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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해라 건강해라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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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오늘 몇시에 잘 거예요? 응? 아 늦게 하자 자기도 물어봐놓고 넌 요즘 몇시에 잖아 다들 나는 어제 6시에 잤어 오 깜짝이야 저녁 6시면 저녁 6시면 넌 승자다 진짜 잠에 미친 사람이지 어 근데 다들 막 한 4시는 넘어서 자고 막 이러지 않나 그쵸 아 언니는 바로 베개 했다고 언니는 머리만 내면 나는 나는 그렇게 잠이 안 온다고 우리 여행 가면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일단 눈 깎고 있어 딱 너무 신기해 진짜 잘 자 나 그게 너무 제일 부러워 진짜 맞아 잠 잘 자는 게 제일 부러워 그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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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언니 아직도 썸네일만 봐요? 뭘요? 솔라씨도 저 봅니다 와 이 얘기는 이번에는 세가족도 소개하고 네? 이번에는 세가족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언니 춤추고 아 아리아나그란데 오 맞네 제목에 있어 아 아 아 그러네 세정세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세정세 얼굴도 있고 아니야 오케이 휘인님 이모보소 아 아 나도 여기 써져있어 아니 언니 말했어요 휘인님 이모보소 너무 조상님 같았어요 진짜 여기 써져있었어요 우리 이거 말해줬나? 여유보소 이거 아 알지 팬분들이랑 여유보소 뭐였지 그때? 우리는 막 뛰어갔는데 이제 둘이 좀 걸어가니까 어 여유보소 팬분이 어 막내들 뛰어갔던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괜찮아 여유보소 이렇게 같이 같이 늙어가는거 진짜 너무 웃기다 와우 또 또? 이제 없구나 봐봐요 또 한 번 볼게요 막나 사랑해요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역시 이렇게 뚝딱하면 나와요 어 MC 뚝 MC 딱 아 언니가 뚝인가 맨날에 걸렸는데 둘이 둘이 만들고 펜트하우스 볼거에요? 아 오늘 이제 시작 오늘 시작이죠 오늘 펜트하우스 이제 시즌 2파 시작이에요 아 진짜 봤어? 저거는 다 봤어요 재밌어요? 아 진짜 아 살인예고야 전 끝나 부부의 세계보다 더 재밌어요? 근데 오 비슷하게 자극적이지 오 약간 부부의 세계는 아 이렇게 아 진짜로 이런건데 이건 펜트하우스는 뭐야 이렇게 끝난다고? 아 아 아 몰입 쩔었다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그런 느낌? 오케이? 어 휘인언니 솔로 스포 해달래요 어 뭐가 없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듣지마 아무것도 듣지마 하나 둘 셋 일본어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시작 아이시테루 중국어로 시작 워 아이디 영어로 아 살짝 긴장됐어 나도 한번 봐 볼까봐요 외계어로 해달래요 외계어로 시작 땅땅땅땅땅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저희 팬미팅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되셨죠? 어 눈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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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답니다 언니가 준비되셨죠? 네 오케이 오케이 소리질러 오케이 혜진이 왜이렇게 귀여운지 해명해주세요 아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명불가 아 아 아 아 진짜 우와 세다 해명불가라고 합니다네 네 해명 안돼요 다음주 시험있다고 파이팅 해달래요 둘 셋 파이팅 시험 잘 보시고 아 지금 방학이 아닌가 어 방학인데 다른 시험일수도 있잖아 아 그러네 자격증이나 이런거 너무 편견에 갇혀 살았네요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하이 죄송합니다 아까 그 그 어투 금지였잖아 그거 죄송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연습하러 가야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는 놀이다 아 놀고 싶어요? 네 오케이 휘인이가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데 아 아 애교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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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미쳐요 별이 언니 화장이 너무 진한데 어디 갔다 오셨나요? 이거 언니 데일리 메이크업이죠? 데일리인데 뭐야 별이 언니 어떻게 알고 있었던거야 아 와 진짜 웃겼어 추쩌 아 헐 진짜 웃겼다 오늘 멍멍이한테 불렸대요 허 화상품 주사를 맞도록 하세요 우와 정말 현실적인 도안이네요 언니들 귀요미송 해주세요 제발 자 윈이 하나 둘 셋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요미 아니 근데 왜 등을 돌리시는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서로 취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차라리 웃는건 덜 기분 나빠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게 덜해 아니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 그냥 팔짱 끼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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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언니 방구 아티스트 해주세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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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 나 재밌어 아니 나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실수방구 정답 아 정답 예상치 못한방구 뭐야 그때도 언니 많이 봤었잖아 다시 봐 또 또 아 아 정답 도서관에서 참다참다가 나도 모르게 삐쳐 아 일부러 봤다는거 같은데 아니 참다참다가 참다참다가 삐쳐나오는거 이번엔 좀 폭발적인걸로 이번엔 좀 폭발적인걸로 아 이번엔 아니 너무 아 이번엔 이번엔 아 왜 이렇게 진짜 창의적이야 너무 전문가요 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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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이거 어려워 약간 그거 장염에 걸렸을때 아 아닌데 바로바로 생각해내는것도 진짜 능력이야 저희 다 사람이잖아요 언니 최고야 언니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주세요 아 이 친구분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아 좋아요? 점점 발전하는 아티스트 발전하네 정말 발전하는 지금은 또 그거 해볼게요 아 아 정답 속방구 아니에요 어 아 스키니 참다참다 배로 배로 올라와서 나오는 소리 아뇨 아뇨 정답 약간 스키니진 입고 끼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냥 막 언니 저거 나를 듣는 답을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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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아 어 맞아 맞아 그런거 같아 그런거 같아 그런거 같아 약간 너네 언니 그냥 던지는 아 일단 내놓고 우리한테 답을 얻는거 아 아 진짜 나는 방구 창작해볼래? 아 창작해봐 기발하게 창작해야돼 네 푸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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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발해야돼 푸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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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푸악 상한 우유를 먹고 변기에 앉아서 앉아서 처음 나오는 방구 오케이 이제 1번 아 이거 뽑고 있어 나 부담스러운데 나는 마치 너 하나 해봐라 푸악 푸악 여기 어떤 분이 똥나온거 아니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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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방구 어떻게 왜 휴게소 방구야 아 오래참다가 푸악 푸악 휴게소에서 한번 푸악 푸악 정답 정답 오케이 아 휴게소 방구였구나 아 와 휴게소 방구 휴게소 방구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니 언니 이거 보면 방귀 좀 줘 아 아 방귀를 한 번 줘요 무무들한테 주는 방구 뿡 오 귀엽다 이거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뿡 이건 귀엽네 계속 다들 문별 방귀 좀 줘 아 방구 달래요 다들 오늘 방구는 이미 물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짧고 굵게 아 휴게소 방구가 좋아 아 너무 웃기다 멋져요 아 진짜 난 방구 얘기가 제일 재밌다 휴게소에서 이제 마음껏 이제 이 소리를 모든 분들이 아시니까 이제 편하게 본래를 불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생리현상을 약간 눈치 보면은 그러면 저도 한번 그렇게 참았잖아 참으면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고 네 맞아 바로바로 이렇게 분출을 해줘야 돼요 응 맞아 방구에 스며들지 않기를 바란다 방구에 스며들지 않기를 바란다 방구에 스며들지 않기를 바란다 아 진짜 방구 너무 만족스럽고 아 뭐야 근데 이건 진짜 팬들이니까 좋지 예쁘게 봐주는 거야 예능가수 이걸 해봐 예쁘게 안 봐주고 계실 수도 있어 그렇지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 밥 먹고 있고 막 이럴 때 지금 저녁시간이니까 진짜 아 아이 신나게 놀았다 방구에 너 왜이렇게 왜이래 왜이래 우리 이모인줄 알았어 신나게 놀았대 신나게 놀았대 신나게 놀았다 훨씬 나은데 용서언니 머리 감았어요? 네 오늘 감았어요 오늘 감았구요 어제는 안 감았습니다 오케이 솔직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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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해 쿨했어 또 읽어주실 분 자 힙해지는 법 좀 알려달래요 아 힙해지는 법? 힙해지는 법 어 코 그냥 자기 자신 모습이 힙하죠 네 꾸밈는 거 힙해지려면 힙해지려면 코를 이렇게 만드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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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니 코를 이렇게 만지세요 아니면 약간 아 언니 코를 만져 힙해지고 싶을 때 아니 언니는 힙해지고 싶을 때 혀를 내밀어 아 아 진짜? 아 어머어머어머 그렇게요?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아 근데 난 이게 잘 안 돼 아 진짜? 어 해봐 싫어요 왜? 저는 힙해지려면 이렇게 손을 쓰면 아니 언니 이렇게 하네 어 언니 부르르 떨려 나 안 돼 어머 언니 이렇게 자라 어 아니 불방이다 해봐 나 한 부분이야 내가 따라해볼게 아 싫어 따라해보려고 내가 싫다고? 그럼 배털을 확인해주세요 거기 한 서른만 나오잖아 아 이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붙이고 살아야 된대요 맞아 그래야 여기에 턱이 안 나온다고 네 헐 그렇게 살기 근데 너무 힘들다 근데 금방 까먹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게 교정하는 것 중에 하나래 이게 평상시에 그냥 있을 때 혀를 항상 천장에 붙이고 사세요 음 음 음 음 마 소리가 안 나 음 말 안하고 가만히 있을 때 잠잘 때도 네 아 맞아요 이게 그게 다른데 잠잘 때 입 벌리고 자잖아 이 구강구조랑 이게 붙이고 자는 구강구조 이게 다르네 음 근데 그게 맘처럼 안되지 않지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씁쓸하구만 아 방귀 언니들 귀 언제 뚫었어요? 나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나도 2학년 난 중학교인데 나 초 나도 초 1 어 다들 좀 놀았는데 에이 그렇게 다들 빨리 나 건으로 나 건 나도 건 근데 그때 당시에 귀를 뚫으면 혈액순환이 잘된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뚫었고 역시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해 그치? 어 들은 것 같기도 해 자 휘파람 한번 불어주세요 휘파람 주실 줄 아는 사람 쟤 쟤 오 갖고 노는구만 어 그럼 언니는? 할 줄 알아? 나도 쟤 쟤 쟤 셋다 못 부른다 아 아니 그리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난 진짜 휘파람 잘 부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니가 휘잖아 너무 로망이 있어 근데 나도 잘 부르고 싶은데 좋아해? 좋아해? 너 그거 잘하잖아 뭐? 스마일 어 그거 나 요즘 잘 안되는데 좀 끊고 살았더니 맨날 아니 막 가끔씩 계속 이러고 있더라구 원래 더 이렇게 더 명쾌한데 오늘은 잘 안나오네 자 모토타임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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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 하나 둘 셋 체크하 하나 둘 셋 체크하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어 힙합 좀 즐기시는데 그만하래도 근데 이런게 그만하래도 그만하래도 고아 그만하래도 잘하네요 너무 잘하네요 아 뭔가 방구처럼 재밌는거 없을까? 어 어 유나 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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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기없어 다들 뭐 하나들 꺼내봐 요즘 좀 극박해 요즘형이잖아 우리 자 선대보다 하나씩 어? 아 싫어 그럼 망했고 언니가 먼저 해줘요 미안 아 난 할 수 있어 뭐 아 언니가 나 그때 했었구나 뭐지? 예 그게 뭐야 언니가 맞췄었던거 같은데 그거? 쉬움이 맞아 언제 초콜릿 예이 그거 그거 아 그거 하면 안되겠다 어 아 있어 있어 응 좋아 I'm good I'm good I'm good 아 뭐야 알겠어 오케이 자 이제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그럼 슬슬 우리 마무리 멘트 해줘 네 우리 마마무 친구들을 모시고 아 마마무 마마무 친구들 마마무 친구들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이렇게 스튜디오 문나잇에 나왔는데 네? 아 잠깐 어머 굳이 스튜디오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에 나온 소감 한마디씩 하나씩 이런식 아 일단 너무나도 재미있었구요 네 좋습니다 민씨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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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이상은 명납이 아니겠군요 생발이 끝나가기 때문에 역시 프로디씨 되게 스페셜했어요 오케이 솔라씨 자 오 좋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팬미팅으로 우리가 팬미팅 저희가 21일날 오후 몇시죠? 5시 5시 아 잠시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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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으로 말해도 돼요 아 오케이 5 5 o'clock 5 o'clock에 저희 만나면 또 재밌는 시간 보내자구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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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몬 오케이 라라라라라라라라 어 그거 아닌데 자 여러분 끝까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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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